계속해서 모범 가수상을 수상한 경기성씨가 보내드립니다. 아니다 드리다 여리 여리 이라 니가 그리웠어 쓸쓸쓸 이라 니가 보고 나서 떠난지가 언젠데 떠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니가 가슴에 누군가 너를 내게 부르라고 이미 벌써 잊었다 하지만 이별 노래 듣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다 습니다 아니다 습니다 아니다 습니다 아니다 canad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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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